가짜 단식했던 문재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월 20일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겠다, 죽기를 각오하겠다라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마인 뉴스에서는 단식 하루 전날 영양제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영양제이지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면 영양제만 맞고 살지 밥을 왜 먹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자파 언론들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 문재인의 가짜 단식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문재인은 10일간이나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했는데 너무 멀쩡하고 인터뷰도 하고 너무 건강하게 걸어다닙니다. 인터뷰 발언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로 단식 10일째인데 체력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특별한 이상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인터뷰합니다. 10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단식을 하는데 얼굴과 행동이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단백질을 잘 섭취해서 그런지 수염도 잘 자랐고 생초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문재인 10일 단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광화문에서 단식했던 10일간 정치 후원금 카드 내역을 보니 무려 광화문 근처 15군데가 넘는 식당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치 후원금 카드는 커피숍, 빈대떡, 감자탕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됐습니다. 둘째 10일간 단식하면 목걸어 다니고 앰뷸런스 불러서 무조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들면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회장이 단식 8일째 의식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습니다. 문재인은 1953년생이고 최대집 회장은 1972년생입니다. 최대집 회장이 훨씬 20년 정도 더 젊으며 8일 단식해서 응급실로 후송됐는데 나이가 많고 연루한 53년생 문재인이 10일 단식하고 쌩쌩하게 걸어 다니는 건 말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가짜 단식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키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가짜 단식의 진실을 오마인뉴스에서 제대로 파헤쳐주십시오. 오마인뉴스는 집권여당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대깨문처럼 아부하고 문비어청가 부르지 마시고 진실된 보도를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오마인뉴스의 문재인 가짜 단식 특정 보도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